어젯밤 9시 50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정체불명의 우편물에서 미상의 가루가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과 경찰이 성분 확인에 나서는 등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과 경찰은 화생방 분석차와 과학수사대 등을 출동시켜 우편물을 살폈지만 별다른 특이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고 우편물은 자세한 성분 검사를 위해 보건소로 넘어갔습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과 경찰은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